운하기 폴론 오늘 우리 인가해문에 초청한 VIP 손님은 도착하셨나요? 네! 지금 막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세븐틴 세븐에서 지금 방 내려 세븐틴 여러분 환영합니다 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아니 원래 뭐지 어려운 씬들인데 우리 디노 씬이랑 제가 또 막역한 관계다 보니까 이렇게 오신 거 아니겠어요? 맞습니다 제가 또 연주 씬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기가요에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또 다른 이름이 좀 생각나요 뭐죠? 아니 인기가요 MC를 하시면서 너무 잘해주셔서 MC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! 진심을 다 깔어 맞죠 맞죠 네 그리고 오늘 인가해문에서 어마어마한 페스티벌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! 이번 신곡은 음악을 있게 해준 음악의 신에게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흥이 넘치는 곡이고요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같은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오! 축제를 하면 춤을 더 빼놓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춤을 더 즐길 수 있을까요? 네 이렇게 쿵! 치! 박치! 쿵! 하게 추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연준 MC가 제가 아는 아이돌 중 춤을 정말 잘 추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? 그럼 뮤직 스타트! 그럼 뮤직 스타트! 춤춰 노래해 기군이 끝내주네 콕! 치! 박치! 콕! 콕! 치! 박치! 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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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! 박치! 음악의 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각 멤버분들은 어떤 능력치의 신인지 궁금한데 각자 연 멤버들을 바라보며 땡땡의 신이다 한 줄 소개 부탁드려요 네 우리 원우 형 종이 많아서 정신로 하겠습니다 아 정신이요? 저희 디노는 너무 귀엽기 때문에 귀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논이 형은 단 걸 좋아하잖아요 당신 오시 형은 햄스터의 신 하겠습니다 아 예 호랑이의 신 하겠습니다 저는 아 이게 리허설 때 했던 거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명화 또 성숙하고 또 다도도 이제 평소에 하고 네 네 진지하고 나름의 철학도 있어서 어르신 어르신 아 좋다 와우 인가회문에서 펼쳐질 세븐틴의 환상적인 축제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세상에 바람의 신이 있다면 들려주고 싶은 온앤오프 오늘의 파티 룸즈로 추대하는 리허설 편의연 무대 부터 요기 시작 안녕하십시오